1. 일제시대의 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일제시대의 사라고 하면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1910년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난 그 날짜도 하기도 싫죠. 나라 잃은 날짜니까. 뭐하러 기념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약 한 1890년경부터 1906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우리 참 조선을 소위 잡아먹는 이 과정에 이 집안이 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 집안이 아주 뭐 저 뭐라 그럴까 뭐 우리 저 깡패들 잘하는 말 있죠. 형제 아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산깡패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요. 참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 원래는 반려동물의 세계사라고 해서 좀 재미있는 역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뭐 강아지와 인류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8월 1일 날 개강하려고 했었어요. 그 강의를 또 신청해 주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잡힐 때는 아베라는 애가 이런 짓거리를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그냥 뭐 G20 되고 남북미가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살 좀 빼라 그랬더니 김정은이 또 트럼프 보고 니나 빼라 뭐 이런 소리하고 그래서 통역들은 이걸 통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잘 못 들었는지 계속 웃고 계시고 이랬던 그 화해 분위기 G20에서 공정무역을 막 강조되면서 막 이렇게 엄청 화해 분위기로 가서 어휴 뭐 뭐가 잘 될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제 아베 신조가 고르는 것이 아주 배알이 꼴렸던 거죠. 뭐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요것들 봐라 재팬 패싱 우리 없이 하면 잘 되는가 보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우리 없이 잘 되나 보자라는 걸 꿈에도 생각 안 했을 시절에는 얘들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말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 얘들 올챙이적 시절을 한번 생각해 어떻게 해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컸나. 얘들이. 그죠? G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 올챙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요. 기술이 반 새끼가 뒤졌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빅빅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얘들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이거 보세요. 이 러일 전쟁이거든. 여기 지금 보시면 세계 지도가 아까 한 10분 15분 전부터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도 한 장만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황당한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헷갈립니다. 뭐야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로스차일드라매. 세계 지도가 로스차일드야. 그렇죠? 러일 전쟁과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소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베의 이러한 장난에 대해서 제가 참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그냥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불매운동은 물론이고요. CCA도라든지 SK2라든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나 하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 조선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당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일본의 인구가 150만 명 이하인 현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안 가기 때문이죠. 관광객은 가면은 거의 지금 현금 매출을 일으키거나 바로 카드로 끌기 때문에 바로 타격이 옵니다. 안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은 도쿄 하나만 가지고 내가 버틸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제1교포들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사카에 있는 약 80만 명 정도 되는 제1교포들이 여기에 동참할 경우에 오사카는 아주 큰 혼란에 빠집니다. 국고가라든지 이런 곳 기타큐슈라든가 이런 곳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나고야도 그렇죠. 이런 지방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 아베가 그런 식으로 자꾸 버티게 되면 장난질에 일본 지방들이 죽는다.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일본하고 다릅니다. 지금 일본이 일본은 그 유튜버 분들도 생각하세요. 150년 동안 일당 독재예요. 오죽하면 영국의 사회학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공산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그 나라를 보고 아시겠습니까? 150년 동안 메이지 유신 세력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자민당으로 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인 애들이 공명당이라는 당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이번 강의 3강의 주된 저항의 대상은 자민당 세력하고 공명당 연립 세력들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메이지라는 천황입니다. 메이지. 일본의 천황이죠. 야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 만화인데 야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꼬리. 코레아. 누가 봐도 이거는 코레아. 분명히 C죠. C. 이런 것도 일본이 K로 바꾼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아니라 그래봐야 안 그렇습니까? J보다 C가 앞에 있거든. 기분 나쁘니까 K로 바꿨단 말이에요. 확인이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일본 놈들이 이렇게 바꾼 거에 무슨 문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쟁 영화 보시면 후퇴할 때 뭐부터 제일 먼저 불태우고 갑니까? 나도 국회에 있을 때 비밀문서는 내 파쇄기 앞에서 살았어요. 나도. 대도하는 평시 상황에서 국회의원실 하나도 고라는데 무슨 문서를 가지고 따지고 그래. 국사학과 교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분 나쁘면 우리가 우리가 추적 못해요. 여기 분명히 C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밑에 있는 애 코리아를 바치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니콜라이라는 러시아의 로마노프의 차르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시라고 여기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시라고 적혀 있는데 아시죠? 파워포인트의 그림 기능 중에 이렇게 테두리를 흐리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보고 하라 했더니 로시가 뭔지 모르니까 뭐 이탈리아의 장파울로 로시를 말하는 건가 러시아 러시아 야뽕 꼬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러일전쟁이냐 여러분 부시 행정부에 부시 행정부에 여자 국무장관이 하나 있었죠. 여자 국무장관 누굽니까? 그 사람이 흑인 국무장관 라이스라고 하는 그 사람 그죠? 라이스 이 라이스는 스탠포드 대학교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콘돌리스 라이스 역사학과에서 박사까지 쭉 역사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 역사 논문이 주제가 뭐냐 딱 1년 만에 여러분 3000페이지짜리 논문을 완성합니다. 그 여자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뭐냐면 러시아의 15세기부터 18세기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장관이 됐어요. 안보 보좌관을 시작했죠. 왜 전세계 역사를 다 하잖아요. 러시아의 국경선을 이 위에도 국경선이잖아. 그러면 뭐야 러시아는 말 그대로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이 여기 뭐야 노브고로드가 한국에서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캄차카 알라스카까지 전부 다 보는 거잖아요. 쫙 확대해간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콘돌리자 라이스가 역사학과 출신이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당연히 무슨 정치학과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뭐냐면 전세계를 다 압니다. 전세계를 특히 러시아는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위에까지 이 남쪽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열대 우림기후비고 다 있어요. 열대 우림기후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카르노를 조종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해보려다가 박살났죠. 박살났습니다. 네덜란드가 물러가고 나서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 1964년부터 66년까지 벌어진 인도네시아의 공산당 대학 살 때 확실하게 러시아의 세력이 거기서 후퇴합니다. 150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2년 만에 죽었거든요. 학살당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러시아였기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우려면 당연히 일본도 세계적인 스케일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갖추면 어떻게 돼요? 깨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노기 마레스케 라는 사람 모르죠? 잘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죠? 노기 마레스케 그 다음에 도고헤이하치로 이건 좀 알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동시에 했던 말이 뭐냐 하나는 육군사령관 하나는 해군사령관이거든 노일전쟁 때 그 두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번 전쟁에서 밀리면 우리 본토는 끝장이다. 끝장이다. 이번 전쟁에서 밀리면 즉 자네 뭐야 제로썸 게임인 거예요 완전히. 빵 대 백 싸움인 거야. 우리가 그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이라고 말할 때는 데인저 데인저 진짜 뭐 길 가다가 이렇게 왜 갑자기 차가 확 달려들 위험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화재가 날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데인저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성공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성공할까 이런 건 뭐니까 앞날에 대한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이런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리스크라고 합니다. 한글로 하면 세 글자지만 영어로 하면 아래에 스케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참 긴급 편성된 이런 강의가. 참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어서 저로서는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이거. 예 기쁘죠. 아이고 갑자기 바뀌어 갖고만 두세 명 앉아 있는가 아이가 없어지는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참 하니 여기 운영위원장이나 코지 매니저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죠. 어?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참 이렇게 해야 이제 앞으로는 백이성 강사의 체면이 좀 사는 거지 이런 거지.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입니다 여기가. 영 아닌 것 같죠. 중국입니다. 여기부터 이게 만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전부 다 러시아예요. 우리나라는 맨날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동북아시아. 안 그러면 뭐 중국은 잠깐 생략하고 만주하고 뭐 이렇게 그려요. 제가 그 하나 배운 게 뭐냐 하면 스푸트니크 쇼크가 1958년도에 일어났을 때 미국의 케네디 상원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전 미국이 패배감에 확 젖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소련이 저렇게 극비리에. 개까지 막 달나라로 쏘아 올려. 사이베리안 라이카. 여기 만주 우스리스크 근처에서 사는 똥개잖아요. 개가. 라이카를 그렇게 쏘아 올리는 이런 와중에. 가만히 또 보니까 뭐 유리 가가린인가 뭐 그 남자 애에도 막 올라가. 갔다가 돌아와. 우리가 싸우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았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 소련 절대 우위의 발언까지 해요. 개가 무슨 평화주의자라서 그 말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미국이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와의 우주전쟁은 끝났다. 그러면서 스푸트니크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화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야 저 공화당 저의 아이젠하워 저거 말이야 어? 군에 대해서 잘 아는 놈이라고 내가 올려다 놨더니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저거 저 닉슨한테 못 주겠다. 어 민주당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아주 큰 계기가 되죠. 이 스푸트니크 쇼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케네디 상원의원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유 뭐 의외 연설에 나와서 나는 뭐 걱정 없어요.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가가리니 가봤자 대기권이에요. 이 말이에요. 사이베리안 라이카 가봤자 대기권보다 조금 미치였어요. 우리는 대기권을 돌파해가지고 달나라에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문샷 씽킹이라고 합니다. 문 달로 쏘아 쏘는 달로 우주선을 팍 쏘는 씽킹이다 이 말이죠. 그때. 모든 미국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친 저 어린 놈이 저거 뭐를 안다고 지가. 어리저노. 그렇죠. 존 에프 케네디가 인기 끈 건 오직 하나 저거 마누라밖에 없었어요. 자기 마누라가 상원의원 때 이렇게 딱 결혼하니까 너무 멋있어. 특히 자기 처제는 더 예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뭐 이랬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달나라에 먼저 가잖아요. 진짜 달나라에 먼저 가잖아. 러시아가 일본을 얕잡아 보는 순간 게임의 승부가 끝난 거예요. 일본은 일본은 우리 일본 전체가 다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다 죽어도 좋다. 러시아는 조금 틀렸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히비아 방화 사건. 들어보신 분. 없죠. 여기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에요. 메이지에 도쿄. 메이지 천왕에 있었을 때 도쿄. 왜 도쿄가 나왔느냐. 도쿠가 바쿠가 에도라고 하는 지금 동경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 그러니까 동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에도가 한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지역에서 막부 중심지로 있다가 천황이 메이지가 도쿄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이지의 도쿄는 그때부터 완전히 서구화 세력으로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도시 계획 자체가. 그 메이지 도쿄의 가장 중심되는 첫 번째 제1장 1절이 히비아 방화 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1905년 양력 9월 5일에 발생했던 일본 민중들에 의한 대폭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9월 5일이 무슨 날입니까.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지던 날입니까. 이제 러일전쟁 끝났습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시오도 루스벨튼과 걔가 뭐 실데없는 짓거리여가지고 노벨평화상 타고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노벨평화상이라는 게 아주 권위가 없어져요. 야 어떻게 된 게 시오도 루스벨트가 타냐.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권위가 없어진 게 간디가 못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간디가 못할 수가 있냐고. 저건 영국의 입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노벨평화상이라고 하는 게 좀 그때부터 개인이 아니라 단체한테 자꾸 주어집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적십자사. 자꾸 그거는 안 해. 저기 뭐야 그 적십자사 말고 뭐야 적신월사 이슬람의 왜 그거 있잖아요. 봉사단체 있죠. 거기는 또 완전 없는 단체 취급해버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히비아 방화사건 이것이 주는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왜 러시아에게 왜 배상금을 못 물게 하느냐. 도대체 협상력이 있는 거냐 일본이. 왜 전쟁 배상금을 빨리 물어와야 이 도탄에 빠진 민생을 다시 살릴 거 아니냐고. 러일 전쟁하려고 니들이 국고를 6년이나 땡겨 쓰는 바람에 우리는 완전 거짓고를 면할 수가 없는데. 전쟁 배상금을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러일 전쟁을 뭐 가지고 일으켰어요. 뭐 가지고 일으켰죠. 채권 발행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 채권은 누가 해준 거죠. 그 채권은. 청나라가 해준 거예요 청나라가. 청나라가 밑에 밑밥을 딱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사이에 오늘 주제가 나오게 되죠. 청나라가 청일 전쟁에서 먼저 패배하고 난 다음에. 많은 유튜브의 방송들이 그거를 무슨 3억량을 배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3억량이 아니고요. 그거는 65년도에 일본이 우리한테 무상 제공한 게 3억 달러라서. 거기에 무슨 미러링 효과가 주어진 것 같은데. 거울 효과 이런 게 주어진 것. 뭐 그러잖아요. 3억 달러는 무상 주고 3억 달러는 유상 차관으로 주고. 2억 달러는 저거 제품 쓰는 조건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냐 하면 3억 달러를 뭐 당시 일본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니요. 65년 당시에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준 것만 해도 뭐 외화의 절반을 주고 웃기지 마세요. 나머지 5억 달러 준 걸 가지고 다 메꿨잖아요. 1년 만에 무슨 개소리들을 하고 자빠졌어. 아시겠습니까. 일부 유튜브 방송들 반성하세요. 내가 듣고 있으려니까. 이번 강의를 하려고 내가 여러 방송을 들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톤 아우더만. 여러 방송을 들었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 대놓고 아주 그 이번에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적개심이라든지 불매운동 이런 걸 아주 대놓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래봤자 일본 사람들이 신경이나 쓰는 줄 아냐.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애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아주 좀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이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완전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역사를 들고 와요. 러일 전쟁 역사를 들고 와 들고 오는데 듣고 있으면 그럴 듯해요. 역사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우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이렇게 달려들면 안 되는데 이 러일 전쟁을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으니까 기가 차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역사를 빚고 오네. 사실 하나 이렇게 딱 말 안 하면 고개서 미얀스가 싹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히비아 사건만 생각해도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러일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를 얼마나 침략하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수탈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민중들한테 돌려줘야죠. 돌려줄 게 없잖아. 그렇습니까? 메이지의 도쿄 제가 또 이런 책을 또 여기 들고 나오면 또 옛날에 책 하나 들고 나왔다가 뭐 출판소로부터 얼마 받았냐 뭐 저자하고 뭐가 있냐. 아휴 내가 참 그리고 또 말 안 하니까 또 창고 도서가 뭐냐 뭐 이러고 어느 장난에 춤을 춰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와 세계 전략입니다. 일본을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는 세계 20대 선진국 중에 그 하나이자 OECD의 나라로서 이제 대응하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요 섬나라에서 벗어나와야 된다고 인식 자체가 요 섬나라로서 일본하고 이렇게 딱 하는 요기 휴전선으로 딱 막히니까 섬나라잖아요. 이게 아니고 뭐냐 세계 지도를 놓고 이제는 해야 된다고 세상에 좀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교육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안 그래요?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를 보고 펼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오려고 하겠네. 발티칸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일 동맹을 100% 활용해서 이렇게 오게 만들어야 되겠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발생했던 여기 북해 근처에서 벌어졌던 도거뱅크 사건을 자꾸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발티칸대가 영국의 어선을 민간에 주도하는 어선을 어뢰로 쏘고 어뢰이라고 이 어뢰정으로 착각해가지고 쏴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무전에서 다 드러났거든요. 알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조하지 않고 내 뺐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끝까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전 세계 해상권을 다 쥐고 있던 영국이 나왔다. 제가 진짜 죄송한데 아니십니까. 여기도 다 영국 땅이에요. 남아프리카 아니에요 공화국. 여기 다 영국 땅이라고. 세계 최강의 함대가 누구예요. 영국 아닙니까. 1835년까지 아마포. 그 대마의 줄기를 절대로 러시아는 수입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달았었어요. 관세 조항을. 왜 그랬냐. 아마포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돗대를 강력하게 이렇게 지탱하는 원료거든요. 그 원양 항해에서 절대 풍속이나 이런 거를 못 내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해 아마포를 거래만 안 하면은 발트 함대가 그거를 그거는 또 얘기해야 돼. 발트 함대가 출발하는데 석탄이 석탄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발트 함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석탄을 갖다가 거의 다 이제 보급 이런 거를 다 영국이 치고 있는데 잠시 한 번씩. 220일 걸렸거든요. 이게. 220일. 나 참 이런 게 너무 그 좀 뭐라 그럴까 러시아의 이긴 쪽의 이제 시각에서 하는 거겠죠. 이긴 쪽의 시각에서 러시아를 참 어리석게 묘사하는. 왜냐하면은 그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 러시아는 폭망했고.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말하기 싫은데. 하여튼 막 그래 됐다 치고. 그렇죠. 나쁜 놈. 쉬끼. 그래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일본이나 영국 중심의 역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든 러시아를 갖다 아주 그 뭐랄까 비장하게 만들어. 너희는 질 수밖에 없었고 뭐 이래 만들어. 죄송한데 이 전쟁은요. 러시아가 진 전쟁이 아니에요. 지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그 무슨 도고헤이았지로 그거 하나 진 거예요. 그냥. 뭐 봉천전투라든가 리순공방전이라든가 요양전투라든가 무슨 저기 사하전투라든가 이런 거에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가 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의 종주국이 어디예요. 소련하고 중국 동맹 아니에요.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김일성이 그놈의 새끼 진짜 나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소련을 얻고 들어왔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케이지 빈가 뭐 라브렌티 베리아인가 그놈의 새끼 등에 얻고 들어와가지고. 하니. 내가 이런 소리 하면은. 북한 애들이 아마 그럴 걸. 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러고. 뭐 항일빨치산 해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예. 항일빨치산은 그냥 그 한 몇백 개 부대 중에 하나예요. 몇백 개 부대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그 여러분들 그 봉호동이라고. 그 있죠. 봉호동 그 시절에 그 봉호동보다 더한 활약을 했던 사람을 제가 지난번 역사 강의에서 한번 뛰어올렸었습니다. 정인복이라는 사람을 예 올렸습니다 이게 영화를 만들 거면 차라리 청산리를 만들지 봉호동을 만들어가지고 참 그 도대체 이유가 뭘까. 청산리를 암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 내가 그게 더 안타까워요. 청산리부터 하지. 아니 한산도부터 안하고 명량부터 했잖아요. 그런 것인가. 그죠? 예. 명량부터 했잖아. 그건 청산리부터 못할 이유가 뭐고 내가 하는 말이. 참. 이런 소리 하면 또 봉호동 티켓이 또 호날두 티켓으로 바뀔다. 괜히 갔다. 그래서 오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호날두 티켓이 포르투갈도 참 갑질하고 있구나 했지 아유. 여기서. 이러한 세계 지도를 요 위에 지도로 딱 바꾸면 요렇게 됩니다. 딱 바꾸면. 요렇게 됩니다. 시베리아 철도 어디에요. 여기 시베리아 철도 아닙니까. 그죠? 동청철도 어디에요 여기. 그죠? 그죠? 난만주철도 여기. 여기. 일본이 1876년도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부터 그때 당시에 한 일본인 관리가 재물포하고 강화도 지금 인천에서 오셨으니까 강화도하고 인천이 한 행정부잖아요. 근데 원래는 강화도 사람들이 자기 인천이란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인천으로 딱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았어. 만주 전체를. 우리가 다 먹을 거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사령관이 있죠. 등 뒤에서 이렇게 때렸어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니. 돈 있어 인마. 이 개항도 기적적이야. 조선이 이렇게 굴복할 줄 알았냐. 그죠? 예. 왜?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게. 갑오농민전쟁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경복궁 번골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어디서라도 이순신이 나타날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존재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서 전봉준을 다 그렇게 쳐다봤다는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이. 저기 이순신일 거야. 그죠? 신돌석이 나타났을 때도 저기 이순신일 거야. 그죠? 알겠어요? 김옥균 보고도 저기 이순신일 거야. 근데 김옥균 보고는 이순신일 거야 하다가 이노우의 가오루가 아니야 아니야. 쟤 안동김 씨야. 아 그렇구나. 썩어빠진 애구나. 그죠? 그죠? 내한테 맡겨. 내가 잘 구워 삶아볼게요. 그래서 구워 삶아요. 신안동 김 씨 아닙니까? 천하의 새도 잡놈의 가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동김 씨 김좌진 장군 백범 김구 선생 이쪽하고 틀려요. 그건 구안동이야. 구안동. 아시겠어요? 신안동하고 다르다고. 신안동은 저기 뭐야. 덕수궁 앞에 있는 장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장동. 그래서 그걸 장동김 씨라 그래요. 김조순부터 좀 더 올라가면 인조 그때의 남한산성에 있던 예조판사 김상흔 그쪽 가문입니다. 신안동 김 씨. 그래서 여기가 남만주 철도인데 이 남만주 철도까지를 이렇게 넘어온 러시아가 진짜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 추위를 뚫고. 야 인간이 그 모피를 얻겠다는 그 의지가. 그리고 그 목재를 얻는다는 그 의지가. 진짜 되네요. 걔들 뭐야 결국에는 여기 어디야 알라스카까지 갔잖아요. 그죠? 팔아먹던 어쨌든 간에. 아유 그걸 팔아먹어도 캄차카 반도 그 자원 개발하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에요. 아직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냐면 얘들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급을 어떻게 하지라는 겁니다. 사람도 가야 되고 관리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항로가. 뜨여지는 거야 영국하고 우리가. 합작을 해야 되나. 그런데 영국은 어때요. 돗대도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러시아가 첫 번째로 크리미아 반도 알렉산드로 2세에 의해서 크리미아 반도 크림 전쟁을 울리는 제 1세계 전략에서 져요 영불 연합군한테. 나폴레옹 3세는 지가 개뿔 프랑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가 이겼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국이 여기 아편 전쟁을 1840년대에 일으키니까 우리도 중국과는 길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메콩강 따라 올라가면 되겠지 했는데 메콩강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폭포야 폭포.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씨 여기서 그냥 농산물이나 수탈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해군 보급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항로를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러시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되는데 여기서부터 겹치죠. 여기 보세요. 스리랑카부터 여기 옛날에 실론 아일랜드 아닙니까? 이 실론으로부터 뭐냐면 싱가포르까지가 여기 베트남 사이곤까지가 겹치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국 애들이 뭐냐면 아 러시아 이거 되게 거슬리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놈 자식이 블라디보스토크로라면 이렇게 갈라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리가 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그 러시아 재정 러시아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일 년에 세 번 갈 거 생각하겠어요. 삼 년에 한 번 몰아치기로 가는 걸 생각하겠어요. 삼 년에 한 번 몰아치기로 가는 걸 생각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항로는 긴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국의 케이프타운을 지배하고 있던 로스차일드 영국 가문은 이래가지고 통관세하고 해관세 물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돈 잘 벌고. 아시겠습니까? 여기 싱가포르가 누구 거예요? 영국 로스차일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로스차일드 장사꾼 입장에서는 한 나라가 더 더러워가지고 해관세를 더 내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죠? 아, 내 돈 많이 벌고 상관없지.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이 안 좋은 거 어제 오늘 일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겹치게만 안 하면 되겠지. 야, 물류 스케줄 좀 잘해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 맞부닥치지 않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 갈라 하나요? 잘 안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쩐 거죠. 영국 배가 이렇게 오면 될 수 있으면 안 마주치게 좀 스케줄링을 잘해라. 그러면 이 항로로 제일 먼저 왔던 사람, 이 항로로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좀 이따 나옵니다. 이것이 영국의 방해로 영국이 일본의 사츠마하고 조슈 지방을 연속적으로 전쟁을 벌이면서 강제 개화를 시키는데 그 강제 개화 시키면서 영국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냐면 지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중국의 샹하이에다가 조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연합군들을 오게 해 놓고 프랑스 조차지 독일 조차지 영국 조차지 막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 뭔데 여기에서 계속 배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되겠지. 거기에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 조개가 합쳐지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세력을 차라리 키우자. 왜? 이거 다 갖다 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매력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모직물 포탄 그렇죠? 대포 자 점점 뭐가 이제 지연돼요. 대포를 뭐 가지고 사겠어요. 지금 셀프 디펜스 말 그대로 자위대 차원에서 대포를 자꾸 사겠어요. 군함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당시 사츠마 번에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를 시켜 갖고 자꾸 긁은 게 뭐야 정한론입니다. 한국을 정복하면 너희들 전쟁할 수 있어. 우리 아포스면 너희들 이거 삼초게임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래? 안 그래도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조슈의 오쿠보 도시미치한테 자꾸 밀리는데 말이야. 내가 좀 확실하게 내 진짜. 내가 이 사츠마의 힘을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세이난 전쟁에서 박살납니다. 예 지도 죽고. 그래.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일본이 점점 요것이 인제 정한론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면 뭐냐 사츠마 조슈가. 메이지 유신으로 치고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한편 러시아는. 바닷길이 생각보다 더 많고 이게 지금. 영국이 자꾸 방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모스코바에서 상트 베테르스 부르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철도를 뚫어보자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렉산드라 삼세라는 애가. 그래서 너의 힘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있잖아.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쪽에. 천 팔백 구십 일 년도에 여기 극동에서 동시에 뚫자고 합니다 이쪽 이쪽에서 한쪽에서만 뚫으면 안 되니까. 여기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동시에 이렇게 기공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여기는 알렉산드라 삼세가 출발하고 이쪽에서 누가 출발해. 황태자 니콜라이 로마노프가 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엄청난 배를 이끌고 로마노프가 정확하게 이용으로 1891년 도착합니다. 어디에? 일본에 계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얘죠. 니콜라이. 니콜라이. 로마노프라고 해줄 이유가 없죠. 니콜라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얘 뭐냐 하면 1905년 1월 5일인가? 그때 벌어졌던 피해 인류일 사건입니다. 가평이라고 하는 신부. 그 신부가 인류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이잖아요. 천주교 기독교. 인류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차르에게 가서 빵을 좀 주세요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 장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 절규하는 모습이죠.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니콜라이가 니콜라이가 아까 그 항로로 그대로 해서 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완전히 그 뭐야 노동력하고 엄청난 목재하고 이런 걸 쫙 끌고 이게 철도를 동시에 뚫기 위해서 와요. 오는 도중에 일본의 비슷한 현 이름이 사가현인데 사가현이 아니라 시가현이라는 현이 있어요. 일본의 시가. 일본의 시가라고 하는 오스네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스. 오스라고 부릅니다. 오스. 오스네 현의 시에서 시가현 오스네 시 바로 옆에가 뭐냐면 비와 호수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가 아주 그 경치가 좋습니다. 아이리스 거기 비와 호수인가. 아이리스에 왜. 이병헌하고 김태희가 키스 씬 했던 그. 그 있잖아. 역시 남자분들은. 뭐 키스를 하든가 말든가 여자분들은 아 맞다 예 그렇죠 예. 이 참 그 저는 그 장면을 잘 아는데. 그래서 비화라고 하는 거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니콜라이 황태자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의 메이지 천왕은 자기의 동생과 형을 보내가지고 극진하게 진짜 최고의 대우를 해라 해가지고 이 황태자를 아주 극진하게 모십니다. 그 시가현 오스시에서 가던 도중에 어떻게 되냐. 한 경호원이 갑자기 그 펜싱의 사부르검 있죠. 그거를 확 꺼내가지고 이 니콜라이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왜 그 킬빌 보면은. 킬빌 보면은 루시리우가 이렇게 왜 우마 서머나한테 확 짤리잖아요. 그죠 이게 뇌를 자르니까 왜 그러잖아 마지막 대사가 이츠 시워 오브 핫도리 한조. 그죠 핫도리 한조라는 오키나와의 명장 가문에서 나온 칼이 맞구나 진짜. 이렇게 하고 죽거든. 거의 그거처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무술에 그리고 황태자니까 무술을 뭐 전혀 모르진 않죠.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뭔가 탁 맞고는 머리를 탁 맞긴 했는데 치명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고 인력거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잡고 도망갑니다. 그 뒤에 인력거에 그리스 왕자가 같이 타고 있었어요. 원래 선박은 그리스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왕자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리스 왕자가 놀래가지고 자기 호신용 그 지팡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 경호원의 등을 이렇게 탁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 경호원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 더군다나 인력거꾼이 니콜라이를 모시던 인력거꾼이 그 인력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사람을 아예 짓눌러버려요. 그러고 이제 그 경찰들이 막 미친듯이 쫓아오죠. 아니 경호원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수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쫓아오는데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뭐 다케히토라든지 이런 천왕의 그때 당시 메이지 천왕의 친척들 형들 완전 혼비백산해요. 그때 오스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체포돼가지고 조사받았다 할 정도였어요. 누가 이걸 했어? 그러니까 니콜라이가 첫 번째 나왔던 말이 뭐겠어요? 일본에서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 그렇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나를 천팔백구십일 년 그 오월에 나를 왜 암살하려고 하느냐 오스사변입니다. 이게. 그때 여러분들 메이지 천왕이 있잖아요. 자. 그때 메이지 천왕이 이 니콜라이를. 니콜라이 표정 보세요. 사진 찍을 때도 뭐 하죠. 실제 인간성이 이렇대요. 이런 식이에요 항상. 표정이. 근데 잘생겼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생겼어. 그리고 그 마누라 알렉산드라 표도르브나. 얘 빅토리아의 외손녀잖아요. 빅토리아 여왕. 얘도 예뻐요. 둘이 연애 결혼했어요. 천팔백구십일 년에 그 꼴 나가지고 그래도 뭐야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기공식에 참여하거든. 일본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고 우와 진짜 정신력 갑이다. 그렇죠. 그래 알렉산드라 3세도 뭐냐. 복수하겠다라는 뜻을 처음에 밝혔죠. 아이고 메이지가요. 도쿄에서 그 시가현까지요. 그날 새벽에 기차 타고 옵니다. 그날 새벽에 기차 타고 와서 그 니콜라이가 안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있죠 무슨 카노사의 구료가 압니까. 옛날에 중세 그 앞에서 있죠. 가부자 털고 앉아가지고 만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천왕이 그라고 앉아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전부 다 무릎 꿇고 막 난리도 아니겠죠. 이 또 히로부미는 그 경호원을 잡아가지고요. 사형 판결을 3일 내로 내리지 않으면 계엄령을 발동해서라도 이 놈을 반드시 사형을 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와중에 여러분 요새 그 뭐 엄마 부대인가 그 사람이 뭐 총리 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사죄드립니다 이라죠 이때도 이랬어요. 꼬하마하고 저기 가와사키하고 그 지바 이런 데서요 그 도쿄 근처에다 현들이잖아요. 자살을 네 명이나 했습니다. 이 대신 사죄드린다. 러시아가 이렇게 화가 나면 안 된다. 러시아가 화가 나면 안 된다. 모든 내각이 다 사퇴하고 막 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저 이상한 사람이 왜 미국 대상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칼로 끄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사과한다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니콜라이가 한 번은 그렇게 당했다니까. 막 칼을 한 번 맞았다니까. 그래갖고 뭐냐면 일주일 만에 어느 정도 회복돼서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갑니다. 메이지 천왕이 가는데도 끝까지 가가지고 저희 정부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91년에. 이 또 히로부미도 마찬가지고. 제가 독일 유학 때 러시아 친구들이 많았는데. 진짜 그랬던 저 지금 보십시오. 얘네들이 뭐 1918년 7월 17일 날 요 일가족이 다 죽었죠. 밤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카처린브루그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카처린브루그에서 여기 보십시다. 여기 니콜라이 로마노프. 그다음에 여기가 알렉세이 로마노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첫째 딸이죠. 올가. 아니 아니. 맞지. 오트마니까. 올가. 타티아나. 그다음에 마리아. 그다음에 아나스타샤. 이렇게 네 명. 그래서 오트마합니다. 오트마라고 부릅니다. OTMAA. 그렇게 부르죠. 얘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라가 얘 때문에. 이놈의 새끼 사진 찍을 때도 저 아버지 다리 붙들고 있어. 나약한 거지. 얘가 그 뭐예요.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유전자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빅토리아가 영국이 그 유럽의 왕실로서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전 세계 왕실에 시집 보낸 게 열일곱 개 왕실이거든. 열일곱 개 왕실이 다 뭐야. 이 올가. 이 알렉세이의 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혈우병. 혈우병. 그렇기 때문에 혈우병 때문에 망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러시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몰락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혈우병이 나타나면 전신에 피를 흘리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여왕 마고라고 하는 걸 보면 샤를루 구세가 그런 식의 병을 앓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기침만 해도 막 피를 확 온몸에서 토하면서 마고가 이렇게 안으면은. 그래서 그 여왕 마고에 내가 여기 그림을 하나 띄울 거야. 여왕 마고에 그런 법이 이자벨 아자니가 흰색 그 신부 옷에 이렇게 피를 확 묻혀 갖고 이러고 있는 그 샤를루 구세의 혈우병 피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친 상관이 굉장히 성행하던 유럽 왕실에서는 이게 아주. 악질적인 병이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새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라스 푸틴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면 최태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뭐 비슷해요. 이 새끼가 갑자기 뭐냐 하면 얘의 병을 내가 나설 수 있습니다. 195cm짜리가 더 와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하필이면 지금 통치자 이름이 푸틴이야. 라디오 스타 푸틴. 그렇지 않으세요. 텔레비 안 나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진짜 라디오 스타래요. 걔가 러시아에서는.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 피해 일요일도 얘가 이렇게 혈우병으로 고생하는 알렉세이를 위해가지고 왔던 게 천구백삼 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러일 전쟁부터 피해 일요일까지 딱 이 새끼가 뒤에서 입김을 넣은 거예요. 비선실세로. 아시겠죠. 그 한국과의 어떤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고종의 외무 독판이 한반도 중심 이론을 내세우면서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물러났잖아요. 청일 전쟁으로 패권에서 물러나니까 동북아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러시아가 들어올 때. 이 러시아를 한반도하고 연결시키게 하기 위하여 밀렌도르프가. 러시아의 가장 유능한 재상 중에 하나였던 비테라고 하는 애하고 작전을 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군사력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 비테가 크는 걸 가장 견제한 새끼가 이 라스푸틴이에요. 라스푸틴이에요. 그러니까 비테의 개혁이고 뭐고 다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테가 너무 절망감해서 나중에 포츠머스 조약할 때 그냥 강화조약 대표로 가요. 저쪽에 고무라 주 따로 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야이씨 배상금은 못 주겠다 야 뭐 이런 건 하고 있고. 전쟁터 이쪽으로 바로 한번 가보시죠.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리순, 이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점 세 개, 봉천, 격전. 일본군의 승리가 아니에요. 일본군 전사자 자그마치 며 얼마? 22만 명 일본군 전사자 소련군은요 한 30만 명 근데 그 중에 30만 명 중에는 저희끼리 밟혀서 죽은 게 많아 저희끼리 밟혀서 그렇게 죽은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는데 203고지 돼 있거든 리순 공방전을 하는데 여기 여기 리순 공방전을 하는데 여기 다렌이잖아요 리순에서 올라오니까 항구 앞에 조그마한 고지가 있더래요 203m짜리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장군이거든 노기마레스케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기마레스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거 한 나흘이면 점령하겠네 자 보시죠 고 203고지를 점령하는데 8월 1일부터 공격해서 그 다음 해 1월 4일날 함락됩니다 그 다음에 1월 4일날 계속 돌격 앞으로 계속 돌격 앞으로 전부 다 돌격 앞으로 너무 많이 죽었어요 16만 명이 여기서 학살당해요 거의 1894년 우금치 전투에서 기관총으로 달려드는 조선 사람들을 보고 저거가 낄낄낄낄 비웃었다면 여기서 고대로 몇 배로 앙가품 당해요 고대로 동학농민군 그 비무장한 사람들 그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선관군하고 주로 이제 조선관군이 돌린 겁니다 홍개훈이라는 애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다음 시간에 나오겠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이 했다고 자꾸 그리고 이번에 SBS 녹두꼬치라는 전화만 해도 자꾸 일본이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군이 한 역할도 있었겠지. 여러분들은 적국한테 기관총 들려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복궁이 지금 범궐당해 있는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해가지고 참 보급선이라는 게 여기 의주에서 압록강으로 올라가서 봉천으로 가는 거. 그렇죠? 남만주철도를 장악해야 되니까. 그 다음은 뭐야?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잉커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옛날에 수나라가 넘어오듯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리순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철도 따라 올라가는 거. 그렇죠? 여기서는 제일 먼저 승리를 해요. 압록강 전투에서. 여기 잉커우로 넘어오는 거는 여기 랴오허 쪽에. 왜냐면 거대는 늪지대이기 때문에 중국 수나라도 고구려한테 그렇게 당한 거거든요. 늪지대이기 때문에 당태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 위에 있는 안시성으로 올라가죠? 여기 늪지대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를 해서 어떻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연계소문의 천리장성 중 바다의 첫 성, 비사성 아닙니까? 원래 우리 땅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이스탄불로 불리는 정말 최고의 요충지예요. 여기를 그냥 바로 친 거예요. 누가 도고헤이앗치로가. 바로 쳐버렸어요. 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선전포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일본군 얘들은 원래 그런 거 잘해요. 그 진주만도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선전포고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좀 이상하나 생각 안 드세요? 왜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나요? 이기고 난 다음에 유리한 고지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도덕교과서적인 발언이고요. 그런 얘기 들으시러 여기 오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3고지에서 자그마하지만 고지 하나를 놓고 러시아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시멘트, 그 고지 하나를 잊죠. 시멘트 30만 포대를 들이붓습니다. 부어가지고 산 전체를 콘크리트 요새화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거기에다가 토치카를 파. 각 지역에다가 토치카를 파고 거기에다가 전문에 수백 문에 어떻게 돼요? 기관총과 야포를 거기 설치합니다. 돌격 앞으로는 곧 뭐야 죽음이죠. 수많은 일본의 부모들이 앵그리, 대디, 앵그리 마음이 돼가지고 이런 무리한 작전에 굉장히 항의하는데 메이지가 계속 참으라 그래요. 왜? 노기마레스케의 세 아들도 다 죽었어요. 세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것도요.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투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죽어요. 그냥 희한해요, 진짜. 그러니까 일본의 부모들이 아니 사령관 아, 더 죽었는데 뭐. 어떡해.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학살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소련군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천구백사십이년부터 사십삼 년까지의 그 독일군이 베를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스탈링그라드 전투 이런 것 하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지는 것 같지. 점점 나폴레옹이 나중에 그 쳐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 뒤로 밀리죠. 밀리는 데 어떻게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가 한 방에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희생당할 땐 러시아 국민들이 그냥 다 죽어도 좋나? 아닙니다. 왜 러시아는 밀릴 수밖에 없었는가?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옵니다. 요 놈입니다. 오늘 강의에 오셨던 분은 포그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포그롬. 이게 원래 러시아 말입니다. 포그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세 글자. 이거 자막에 넣어주세요. 대박해라고 부릅니다. 대박해. 대박해. 포그롬. 여러분이 이 1880년 그리고 어떻게 1884년 1889년 1903년에 걸쳐가지고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졌던 반유태주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반유태주의 유대인들을 크게 실한 특히 1903년 4월 5일은 여기 보시면 오늘의 경제 권홍우라는. 논설위원이 계신데 서울 경제 내가 출처를 딱 얘기합니다. 증오의 되물림 키신 에프 지금 러시아 남쪽에 있는 몰도바 공화국에 있는 키신 너우라고 바뀌어져 있는 이. 도시에서. 대규모 학살 사건이 벌어져요. 예 여러분들은 유태인 학살 그러면 다. 히틀러가 한 거만 생각하시잖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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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 게토라는 게 러시아의 유대인의 그거거든요. 집단 격리 거주 지역이거든. 여기에 가가지고 막 마음대로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기회에서 유럽 전체가 불황에 빠져들게 되자. 특히 러시아가 1870년 이후로 농로들을 다 빼가지고 도시로 옮겨가지고 노브고로드라든가 상트페테르스부르그라든가 오데사라든지 이런 도시에 볼고그라드라든지 이런 도시로 다 빼돌려서 중공업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다 굶주려요. 먹을 빵이 없어요. 그리고 농토는요. 황폐화되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워낙 자연이 넓기 때문에 별로 뭐 귀한 줄도 몰라.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볼고그라드 같은 경우에 흑해에서 표차가 높은 볼가강에서 저쪽에 돈강까지 배를 끌어야 되는데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끌기하고 앉아있어. 그게 볼가강에 배끌기라는 아주 유명한 그게 있습니다. 그게 농로가 저기 뭐라고 러시아에서 농로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왜 사람이 끄냐고.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이 모든 사회적 불만이 있을 때마다 러시아 정부가 황제친 황제친위대가 조장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 하나를 죽여요. 러시아 사람을. 죽여요. 지금 이제 문서에 다 드러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유태놈들이 죽였다. 유대인이 죽였다. 그러니까 들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자루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돌릴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릴 수 있죠. 이거 좋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포그로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전 세계적인 사회현상이 그때 당시 됩니다. 이 포그로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프랑스의 그 드레피스 유서 대필 사건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유대 이 반 유대주의의 아주 뭐 대명사 이 러시아 키시네프의 포그로움은 전 세계 역사를 바꾼 포그로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향을 떠나오고 지금 미국에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반드시 저 러시아 새끼들을 내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포그로움 때문에 미국이 빨대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드레니지 팩트라는 게 뭐냐 하면요.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유태인들이 피난 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포그로움 때문에. 전 유럽에서 행해지니까 특히 러시아에 이쪽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동유럽 사람들이. 그래 와가지고는 아휴 이 유대인들이 막 너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처 못 움직이는 유대인들. 미국도 조금 처치곤란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시오니즘. 이스라엘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오니즘이 성행이에요. 그 시오니즘을 정책적으로 그거 하지는 않은 포그로움에 우리 죄 없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나 내가 반드시 저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러시아를 아주 내가 그냥 작살 내버리겠어라는 생각을 누군가 해요. 걔가 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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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콥 쉐이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이콥 쉐이프. 누구의 비서죠. 누구의 비서죠 로스 차일드의 비서입니다. 자 tones visual puedo 주시내려고 하심 oak으로ries. 이런 shelter as opposed. them.